2위의 1위의 2위의 안녕하세요. 저희는 위아떠보이즈입니다. 위아떠보이즈의 오신 모습 환상합니다. PDX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업무라 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비상탈출입니다. 웰로핑 키노러의 리액션. 팀 프로듀서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꼭 16팀 중에 제일 잘해서 16팀 중에 보스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각자 맡은 역할 진짜 실수하지 않고 100% 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꼭 칭찬받고 싶은 팀이 되고 싶습니다. 무대 위에서 저희 에너지 다 쏟고 나서 엔딩 딱 하고 이제 환호성을 질러주십니다. 아 그 환호성이 저희를 있게 해주는 거죠. 환호성이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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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lk to me, babe It's magical 말려 천명이라는 분 앞에서 저희가 무대를 서 보겠습니다 그만큼 절대로 후회할 남지 않는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무대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무대도 할 수 있으면 저희끼리 또 모여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전까지 꼭 컨디션 조절 잘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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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hopes to play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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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холод 2, 2, 3 네? 감사합니다 자 해볼게요 네 이제 선볼인데 어떤 느낌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유럽입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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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야겠는데 신원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